그게 왜 이수정 씨 시신에서 나왔을까요? 그 비밀은 바닷속 깊이 있겠죠. 그거 있어 보면 어때? 다들 그냥 이 이야기라고만 생각할걸? 기 작가가 돌아왔는데 공동 작가가 왜 필요하냐고요? 자존심이 있다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죠, 오 작가님이? 저 여성분 누구야, 나오시라고요? 어떤 여성? 라인이를 봤다고? 도대체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전부터 떠나지 말았어야지... 저 정구야! ...